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세요.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벌어지고 있는데 노측은 누구, 사측은 누굽니까? 일단 노측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시는, 화물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측은 시멘트 원료를 받아서 시멘트를 직접 제조하는 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생산하는 사측이 있는 거고, 이거를 공사 현장까지 운송하는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쟁점을 알려면 가장 먼저 안전운임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안전운임제를 설명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시멘트 운송 화물차 한 대에 몇 톤까지 시멘트를 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현행법상 화물차 한 대당 최대 26톤까지 시멘트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무게를 넘으면 과적인데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제한 무게를 초과해 시멘트를 나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용자 측인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운송업자에게 주는 운임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시멘트 운송업자들이 유류비라도 아끼려고 과적했던 겁니다. 무게를 초과해 실으면 두 번 왕복할 거리를 한 번에 나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화물차를 빠르게 몰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과속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낮은 운임에 따른 과적, 과속 문제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적정 운임을 정착시키겠다며 거리에 따라 운임을 정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시멘트 운송노조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적용하느냐, 맞냐를 두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네요. 과속도 하지 말자, 과속도 하지 말자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시를 한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사모도 이 고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높은 운임이 보장되는 안전운임제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톤의 시멘트를 싣고 편도 10km 거리를 나르면 운송업자는 2,29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톤 무게여도 편도 400km의 거리를 나르면 2만 3,524원을 받게 됩니다. 10배나 차이 나는 건데요. 물론 거리에 따라 유류비 등이 추가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먼 거리일수록 높은 운임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섬이라는 제주 지역 특성상 장거리 운임이 드물다는 겁니다. 편도 10km 이하를 초단거리, 50km 이하를 단거리로 분류하는데요. 시멘트 운송노조 측에 따르면 제주 전체 운임 가운데 단거리가 8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서도 41%가 초단거리라고 합니다. 시멘트 운송노조가 안전운임제 시행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거리나 중거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내륙에 있는 BCT 노동자들은 한 달 소득이 보충이 되는 반면에 대당 운임이 36%나 36% 최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순소득 자체가 36% 하락은 아니겠지만 운임 자체가 30%가 깎여서 받기 때문에 되게 많은 소득 부분에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운임제가 먼 거리일수록 높은 운임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주처럼 좁은 지역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사실 사용자 측도 제주에 한해서 올려주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에 열린 3차 교섭자리에서 안전운임제 기준 12%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에 파업이 장기화되는 제주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고시 운임보다 높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한국시멘트협회의 제안대로 운임을 올리면 시멘트 운송 노동자의 사정이 나아지느냐는 건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단거리 운임은 시멘트 1톤에 3,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1,790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시멘트협회 제안대로 안전운임에서 12%를 올려볼까요? 그래도 1톤에 2,004원에 불과합니다. 운임이 오르긴 오르지만 기존 수익과 비교해도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시멘트 운송업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운송노조가 주장하는 지난해 운임 3,200원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비교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멘트협회가 계산한 지난해 운임 비용을 묻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 그래픽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오늘 시멘트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를 내긴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노동자들이 월평균 임금을 받더니 수입을 받더니 2019년도에 841만 원이다. 이걸 55% 인상하면 1,3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한 요구 아니냐라고 보도자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노측에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노측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사측에서 말한 841만 원과 1,300만 원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고정비와 쉽게 말해서 기름값 등을 제외를 하면 자신들한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거는 200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841만 원은 일종의 매출 개념이고 실제 노동자가 받는 수입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반론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멘트 운송 노조가 그러면 원하는 운임안 어떤 식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지금 시멘트 운송 노조는 제주만의 운임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거리 운임이 많은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건데요. 1km바나 운임을 달리주는 안전 운임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5km 구간별 운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파업 초기 때까지만 해도 기존 받던 금액에서 12% 인상을 주장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받던 금액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측에서는 시멘트협회, 사측에서 제시한 안전 운임 12% 인상은 못 받겠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럼 제주도가 직권 조정을 지금 하고 진행을 중인 거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3차 협상이 결렬되자 시멘트협회가 제주도에 직권 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제주도는 어제부터 시멘트운송노조와 시멘트협회 측에게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재안에 불과합니다. 파업의 당사자인 시멘트협회와 시멘트운송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는 중재안을 적극 따르겠다고 답했지만 시멘트운송노조는 중재안을 보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타협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제주도의 중재안이 나온 뒤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네요. 밝기를 바래야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철수 기자 고생했습니다.